자, 지금부터 UI와 API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UI는 User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또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예요 이 단어들을 interface라는 공통점과 User와 Application Programming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먼저 UI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UI입니다 링크라든지, 폼이라든지, 또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용자는 UI를 통해서 시스템을 조작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API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의 태그를 호출해야지만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알기 위해서는 PHP가 제공하는 스캔DIR을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파일 목록이 담겨있는 배열을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때 웹브라우저의 A 태그, 또 PHP의 스캔DIR과 같은 명령, 또는 함수, 또는 태그, 이러한 것들을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기반이 되는 시스템 우리 수업에서는 웹브라우저나 PHP죠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I가 부품이라면 언어의 문법은 그 부품을 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도록 해주는 결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API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사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부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공부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어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최소한의 문법과 최소한의 API를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효율적이 되고 아름다워지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공부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한계에 부딪치고 다시 공부하고, 사용하고, 한계에 부딪치고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공부에는 때가 없지만 프로젝트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기 전에 나의 프로젝트를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는 더 많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털어내고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 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